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JBS 가요산책 아나운서 이진욱입니다.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. 청희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정말 초록이 눈부신 계절입니다. 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. 옆에 호수를 보니까요. 와 정말 시원하다. 네. 오늘만큼은 그냥 방송 끝나고 물에 풍동 한번 빠져보고 싶습니다. 그러게요. 오늘은 청주시 낭성면 추정리의 뜨레양가든 특설무대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. 오늘은 무척 좋은 날인 것 같아요. 그렇죠. 아주 좋은 날입니다. 청희 씨도 아름답고요. 감사합니다. 자 오늘의 첫 무대 오늘은 좋은 날로 시작합니다. 네 주연아 씨 함께 하시죠. 오늘은 기분 좋은 날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이 장난인가요 이별이 웬일이 웬일이 웬일인가요 말했잖아요 약속했잖아 영원한 젊은 맹세에 놓고 사랑 그대를 사랑하나봐 말 못하든 보라 하려나 사랑인가요 사랑인가요 바람처럼 내 귀에 온 당신 사랑인가요 바람처럼 내 귀에 온 당신 사랑인가요 바람처럼 내 귀에 온 당신 사랑인aga 사랑의 없을 당신 날아가 Bugsy けて 나는 사랑과 나의 이쁜 그것뿐이다 마음의 하숙이 꽃이 달려 우리 모두 행복하세요 한 평생 그대만 바라보며 살게 나 여기 나 여기 왔어 사랑했었다 너를 사랑했었다 영화 속에서 봤었나 흐린 비정우새들이 농춘 하답에 짝을 지었나요 동물위에 사랑으로 오늘을 살자 흐려서 꽃 찾아 나랑 사랑은 잔치 한판 털려와 폭도야 아름다운 폭도야 우리 여사 뱃놀이 하잖아 내 가슴에 피어낸 아름다운 꽃 취해버려 맺어진 사연 찔린 향기 가슴 깊이 피어오르며 만나려나 그리운 내님아 만나려나 사랑한 내님아 내 가슴 깊이 피어오르며 배고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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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는데 청주요 어디 맛집 없을까요? 잠깐 기다려 어 나왔습니다 한번에 다 드실 수 있는 당체룩 그럼요 그리고 좀 시끄러운 게 싫다 이러신 분들은 별도의 아늑한 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늑한 룸으로 가시죠 네비에 입력하고 출발합시다 네비에 빨리 찍어요 어디로? 율량동 군산 아루춤으로 출발! 가자!